한 번 넣어드리게 아니 옴힘패스님 어디 어디가세요? 2천이요? 네 2천이요? 하나 다운! 하나 다운! 탭! 아... 다운! 나이스! 코마르 스나이 있다 스나이 있다 스나이 있다 아니면? SVG 있다 SVG 지금 많아요 2명인가 있어 다운! 스나 잡았어 스나 잡았어 아 얘가 개맥 아닌가? 아 얘가 개맥 아닌가? 스나 아 스나팀 잡고 있었는데 아 스나팀 잡고 있었는데 미안 내가 미드에서 내려놨 쟤네도 개새끼들이야 잡아 잡아 아니 쟤네는 놔 주죠 아 할 말 잡았는데 뭐 놔줘 나 쟤네한테 두 번 세 번인가 죽었는데 왜요? 아 미드로 가자 미드로 미드로 가야 돼 미드로 가야 돼 우리 팀이 지금 아 다른데 있었구나 아 다른데 있었구나 당연히 아 다른데 있었구나 아 알지 아 와 와요 내리까지 아하하하하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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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어 다 잡았네 한 마리 남았네 한 마리 남았네 한 마리 남아드릴게요 다운 생일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아이스 잘 타버린다 잘 타버린다 안담 복전은 네 상당히 까요 거슬리네요 하하하하하 위로 간 맨한테 쫓아가야 되나 이제 아니요 잡혔을 거예요 아까 피가 안 보이던데 잡혔다는 말이 안 나오던데 안 나왔어요? 뭐예요 그 총? 뭐예요? MP5? MP5 어때요? 괜찮죠? MP7인데? MP7 들고 있네? 아 해군요 형? 해군요이네 해군요이네 MP7이랑 비슷하게 생기거든요 얄쌍하고 있는데 우리 ST보다는 해군요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ST가 마음에 드시나요? 얘 나왔어 해군요 해군요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거는 별로 이점이 아니라고 보시나요? 헤드 뱀 주위 아 핸드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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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벤 씨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스컬 세팅이 나으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왔어요 뭐야? 목이구나 아 목은 진짜 개인적으로 뭐예요? 딘 얘기는 못 아 벤 네 로그 잡을 때는 조금 많이 해야겠네요 네네 근데 이게 범맥이 아 맞아요 어 그쵸 어 저도 그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벤 씨 막 극찬했는데 요번에 스컬 맞췄는데 와 스컬 너무 좋은데요? 스컬 맞추고 싶다 아 너무 좋아 진짜 이거 뭐 벤 씨 아니 얘는 녹을 때도 쓸 수 있잖아 제훈 님하고 한번 실험해 봤었는데 네 그 기동으로 뭐 때려가지고 스택 어느 정도 쌓는 거나 스컬스로 그냥 때리는 거나 비슷비슷해요 근데 기동은 주말에 한번이라도 빗나가면 그 일이 안 나오는데 스컬스는 계속 그 일이 나오거든요 그 스컬스는 또 그리고 막 쇼포라던가 뭐 조페로 마스크 막 여러 가지 범용성이 좋아서 네 네 그니까요 네 좋네요 그렇죠 뭐 조페로도 갈 수 있고 푸찍도 입을 수 있고 슈퍼우도 쓸 수 있고 스코스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리셋은 스코스인가? 진짜 좋다 깜짝 놀랐어요 다 잡혔네 되네 대신 팀한테 나올까 싶었는데 잠깐만 비베이터한테 잡혔는데 바로입니다 로그하네요 가죠 가죠 대다이팀이 더 로그하네 대다이팀이 더 로그하네 저것만 잡고 자러 갈까요? 이거 잡고 제가 강한 거 넣어드릴 테니까 아까 못 넣어드렸잖아 강한 거 저거 잡고 나면 다른 팀 또 로그할 거예요 그거 잡고 그래도 안 하면 우리가 한번 하고 하하하하 좋죠 형수님 근데 오인팍스님이 정말 디비론을 좋아하시는 게 한번 풀스릴 팔았다가 다시 이제 또 하시는 거 보면 오인팍스님 제가 형수님하고 싸운 거 좋아해요? 지을껄죠? 지을껄요? 지을껄요? 오인팍스님 지을껄요 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 네 어 뭐야 어디서 또 잡혔던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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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하하 하하 하하하 나이스 다운 저기 표지마님 혼자 하고 계신데? 퀘겟을 좀 더 말해줘요 내가 긴 멍불러야 되겠어요 이거는 모니터 없으니 다 띄니까 버리고 네 히히히히 뉴페이스를 뉴페이스를 섭외하기 전에 이거 로고부터 좀 풀어야겠네 네 메뉴를 보려면 오케이장 님도 있고 오, 오케이제님이네. 여기 이제 불꽃요정님. 로고, 로고, 로고. 아, 방문수기? 아, 야. 야, 이 개. 저 새끼가 먹었어. 나 까먹었어. 나 까먹었어. 방금, 방금. 구제SVD. 방금 막 코지마니가 한 30m쯤 앞으로 승관이 되니까. 구제SVD가. 아, 근데 진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데다이가 생각보다 너무 무섭다. 근데 맞아보니까 저 데다이 아프다. 진짜 아프다. 아, 난 너무 위치될 때문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라, 뭐라 그러지? 솔직히 M44 같은 경우는 아! 하는 순간이 좋는데. 저거는, SVD는 딜 들어오는 게 팍팍 꽂히는 게 느껴지네. 와. 쟤네 또 로고한다. 연사도 되게 빠르고. 연사도 되게 빠르고. 연사도 들었어. 연사도 네. 조착. ę// 아 이 시간에 게임을 원래 못 하시는 거예요? 자다 일어나서 게임을 하고 일단 방장을 줄게요 나보다는 선배님이 아시는 분이 많을 테니까 아니 나 아는 사람이 똑같은데 저 얘기했잖아요 노케인즈에 있는 거고 저 중기님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 없는데 일단 노케인님 처리해보고 안 되고 중기님 누구 하네요? 다 맞네 아 이거요 어디가 조금 멀어요 아 빨리 좀 나왔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边 사 porn 한마딘 빅 DO 오 사왔다 왜파 코 어디이러 아 왜 이렇게 빠르다? 누가? 아 로레크 뭐야 저거 다른 애도 안 보이는데 죽은 것 같아요 돌돌이 터뜨리고 마지막에 하얗게 터뜨리고 죽었네 아 또 또 왔다 터명 왔다 아 또 터명 왔다 아 저거 보자마다 다 왔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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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이 혼자 하고 계신가요? 혼자 하고 계신가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기 셋이 있어요 아 싫어합니다 놀러 오시죠 아 뭐야 뭐 못하나 없어 준빈님이 저 뭐야 붐미라고 하셨죠 붐미 어디세요 아 아 아 허브에서 하면 다 좀 괜찮으려나 어 어 어 어 위에 있네 어 뉴욕 뉴욕시티 뉴욕시티 뉴욕커였어? 다음은서 엥봉 렛아 남양주 아기 크러스 핸드하우는 여기.. 여기 붙여서.. 딱딱딱 뭐야.. 뭐야.. 아 그냥 먹어보이네 이동은 안 돼요? 그냥 그냥 먹어보이네 엄청나게 심하네 아니 그만 피가 안 달아 와 피가 다 갔다가 금방 와 벗검 났다 아 저거 진짜 야 저거 야 저거 패처럼 충.. 뭐야 아 이거 뭐야 술 턴 먹는 애 계속 데리고 다니네 요거 패시어? 패시어? 아우 데리로 가보를 보고 있습니다 가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도 아랍 하나도 아랍 턴 하나도 안 들고 왔구나 한 명, 걔네 밖으로 나왔죠? 아, 다른 일도 왔네 아, 승나팀 왔어요 승나팀 오셨습니다 걔네 쏘지 말자 도망가요 도망가요 아, 다운 나이스 다운 나 누가 살려주는데? 나 로그인데? 어떻게 살리겠지? 나 로그인데 어떻게 살리겠지? 아, 파이팅이네 참, 별로구나 로그인데 어떻게 살리겠지? 나 로그인데 어떻게 살리겠지? 나 로그인데 어떻게 살리겠지? 아, 안 때리네 아, 안 때리네 내가... 끊어요? 끊어요 아, 아까 뭐 당했는 게 있나봐요 크로노스 크로노스에다가 크로노스에다가 준빈님 안 때리고 그냥 뛰쳐놨네 나 일단 준빈님 바로 뒤에 붙어있어 뭐 어, 이거 어떻게 살리겠네 그 뭐야? 쟤네가 우리가 여기 오기 전부터 뭔가 무슨 일이 있었나봐 애들이 막 갑자기 옷을 맞춰 입고 막 데이다이로 해가지고 여러 명이서 막 들어오고 있는 거 보면 근데 우리는 왜 죽여? 개새끼잖아 가든 피는 줄 알았나? 가든 피는 줄 알았나? 호짐... 아... 아닌데? 피아로 들어갔네 숨은게요?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랭이 숨은 중 제 위쪽으로 올라간다 여기 있네 안에서 길어가지고 숨어있을 수 있는데 다운 잡았어요 한 마디 천만히 도망가네 다시 오네요 도망갔어 인마 뒤로 올라갑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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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뭐야 도끼 두 마리랑 그 사이에 쫓네 나이스 네 다운 바이러스 빠져들릴게요 아 아까 그 짱깨 버티.. 와.. 묽혁하네.. 아니 저.. 진짜 너네네.. 계속 나만 때려.. 어휴.. 몇 마리 있네.. 많이 올라왔어.. 어휴.. 저 안에 있는 걸까지 때리는.. 어디 가시겠어요? 설매님을 왜 이렇게 좋아해.. 목들이.. 어휴.. 진짜.. 나 뭐.. 어그로 끄는 파체 같은 거 갖고 있나? 샷건.. 샷건 들어선 거 아니에요? 사건이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있다고.. 사건이 어그로를 많이 끄는 목이 좀 하겠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나도.. 듣기만.. 음.. 좋은데.. 근데.. 모비.. 그럴지도 모르죠? 다 나갔나? 안 된 것 같은데.. 나갔나? 아이고..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문에.. 이 시간 문에.. 거의 하신 문에.. 이렇게 행을 하고 있냐고요? 제가 이렇게 행을 하고 있냐고요? 제가 이렇게 행을 하고 있어요.. 또 어디 갔어요? 끝났네요 여기.. 여기.. 여긴 나와야 되는데.. 설명이 나왔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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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전배님.. 예비군 다녀오셨어요? 예비군 다녀오셨어 이태원에서 남자 사 politic. 하핰하.. 아 제가 이렇게 대기했다고.. 여기 이태원이요? 여기 라에 사신다고 했잖아요? 라에.. 이태원에서 동네에 가셔야죠 요즘 라 군신이 어때요? 군신이 어때요?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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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미치겠다. 아, 나 순간 막 생각했잖아. 라? 라? 아, 라 몰라요, 라? 몰라요, 라. 와, 준진이 형 그걸 이해했단 말이에요? 라 어때요 이러는데? 와. 설명이 이해했어요, 지금? 설명이 이해 못하고 있죠, 지금? 라. 라 어때요? 그러니까 이해 못했어요, 형님. 이해 못했어요, 아니. 아니, 설명은 님이 싼다는 걸 나도 몰라? 노 생기는. LA. 미치겠다, 나. 한 명을 다 해줘야 돼? 아, 나, 나, 나. 그 딱 순간 보면 라 이러다가 와, LA 하면서 빵 터졌네요, 와. 아, 나, 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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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우와. 아, 여기 로고가 꺼졌는데요? 로고가 꺼졌는데요? 지금, 이와 중에 파미나가 있는 애가 이따기? 네. 걔네 아닐까요? 홍보래그. 하하, 하하. 이따로 오나? 이따로 오나? 하하. 편안하롭게 또. 편안하러. 파미나는 애들이 있네. jam건 uses AI A S S 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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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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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모빌 상자에게 손이 많이 가네 아.. 너무 아프지 않아? 이거 옛날 때 너프시키고 나서 이거 방어력 우리가 낮아지니까 여기랑 비슷해 아.. 옛날 때도 불..불 뭐야? 불재재인가? 불재재한테 당하면 막 사라졌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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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지마 노 잉글리시 영어 잘하시더라고요 영어 잘하시더라고요 아.. 아.. 아이.. 스피.. 루스.. 루스.. 이 에미닌 투하에 화가 hot 그 필통.. 필통 문구에 써있는.. 그거 아닌가요? 그.. 너무.. 초등.. 애들이 쓰는 필통.. Porterever 예.. 네.. 예.. 많이 봤는데 어.. 어떻게 해.. 어떻게. 저기 뭐가 굴러가야 지금? 큐빌딩에 뭐가 있어요? 큐빌딩에 뭐가 있어요? 큐빌딩 빠졌다 큐빌딩 빠졌네 큐빌딩에 사람이 있는거지 터렛인가 보였어 큐빌딩 안에 2위를 보였어 2위를 보였어 2위를 보였어 크맥 핀 나갔나 근데? 1 2 3 플레이어 2 3 플레이어 1 2 아이템 되나? 아이템가구나 아이템가구나 아이템이 제 아이템이 제 아이템이 제 아이템이 제 아이템이 제 아이템이 제 아이템이 누구에요? 아 아직 안가고 있는거죠? 제 아이템이 와아 잘 보여요 날 보인거 같지 않는데 아아 아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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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 금맘만 잡으면 되는데 맞죠? 싸이가 그 대장 견하자 잡았어 X X 먼저 잡으면 아 아이스 나이스 나이스 설리고 있냐. 이 넥쟁이 새끼들아 절인은 아닐 줄 알았냐? 태어 이송장 이송하러 갑시다 이송하러 앉아 고고고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송으로 이송하러 가자. 네, 그럼 테이프 타고 가겠습니다. 5,6조 원 이송장은 맘에 안 나요.